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공돈을 그냥 덥석덥석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이런 명언 가운데 아버지를 죽인 여러분들 원수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돈을 빼앗아간 자들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업자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눌문하는 고생을 했겠습니까 피 같은 돈이란 거죠 나무기가 여러분들 돈을 주면서 나무 변호사가 내 목숨 줄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돈을 덥석덥석 먹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냥 1억 천만 원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게 피 같은 돈이란 말이죠 돈을 줄 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은 소액을 받더라도 다 돈을 제공하는 업자들은 장부 같은 데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남욱 변호사가 8억 정도를 끝냈지 않습니까 김용 씨에게 직접 끝난 게 아니고 그 돈이 남욱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팀장을 맡았던 정민영 민용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유동규 씨에게 전달되고 유동규 씨가 김용 씨한테 돈을 전달하는 그런 경로를 따졌지 않습니까 거의 법정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정언했네요 재판에 나와 가지고 남욱 씨가 2021년 9월 저에게 연락해서 돈을 전달한 첫 건입니다 회사 직원이 저에게 연락해서 내 목숨 줄이라면서 그의 4월에서 8월 정민영 씨에게 전달한 정민영 유동규 유동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현금 액수와 날짜 등을 메모해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목숨 줄이니까 돈 받는 사람들은 잊어버렸을 겁니다 돈 받고 먹었으면 땡인 거죠 그런데 돈을 주는 사람들은 그게 피보다 더 중요한 목숨 줄이니까 기록을 남겨놔라 검찰은 남 씨 측근으로 남욱 변호사 측근으로 전달된 8억 4천만 원이 정민영 씨와 유동규 씨를 거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딱 정언했지 않습니까 백팩에 담아서 갖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다가 탁 찔러 넣어줬다든지 유동규 씨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물론 김용 씨는 그거 갖고 이제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찰은 남욱 씨가 내 목숨 줄이니까 현금 준 액수와 날짜를 적어놓으라고 말했던 것이 맞느냐 이렇게 회사 직원에게 묻습니다 그 회사 직원이 아마 이심무왕이죠 회사 직원 이모 씨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죠 추가적으로 회사 직원인 이모 씨는 남욱 변호사가 내 목숨 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 성이 이 시여서 제목도 리 리스트라고 쓰고 현금이 오고 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가로에 골프라고 썼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메모는 리 리스트 골프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총 4차례 걸쳐 돈이 전달된 시기 액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총 8억 4천3백만 원을 건넸다고 적혀 있지만 회사 직원인 이 씨는 총 8억 4천7백만 원이 맞는데 오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회사 직원 이 씨가 정민영 씨와 함께 전달하고 정민영 씨가 유동규와 함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김용 씨와 함께 전달한 거죠 이렇게 피 같은 돈이니까 기록을 어떻게 안 남겨놨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8억이란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김용 씨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건 생각도 못했겠죠 늘 봤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독자 의견을 보니까 원래 사업을 위해 돈을 주는 사람들은 메모를 해두게 돼 있습니다 장부를 되게 기록하죠 그게 사업 추진의 담보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너 죽고 나 죽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약 안 바르고 돈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받는 사람들 모를 겁니다 김용 씨는 그냥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돈을 원래 제공한 사람은 기록을 다 남겨놓는 거죠 재판관이 앞으로 어떻게 판결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김용 씨가 받은 것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선 자금이면 향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이나 이런 데도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나라가 참 그렇습니다 나라가 뭐 성한 데가 없어요 세상에 보면 참 옛날에도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참 나라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제 판단은 그냥 이게 그냥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근본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거나 이런 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일상적이고 보통명사가 되니까 이게 이제 상부질서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 상부질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거나 부패하게 되면 하부질서인 사적인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변호사만 벌겠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소송들이 많을 테니까 여기 서강대 범대 출신인 남욱 변호사 집안이 특이합니다 아버지가 건설 시행사를 했네요 그런 환경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도 얼마나 세심한지 패션 모델을 했죠 몇 년 전 누구누구는 무슨 무슨 브랜드의 점프를 입고 라고 이렇게 묘사할 정도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